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이 동그라미 두 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흙도 동그라미가 있고 백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뭔가 이 빈삼각 모양 코 붙이고 싶어요. 백이 끊으려고 해도 그대로 단수로 잡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뒤로 받자니 안영이 안나오죠.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일견보기엔 맥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 동그라미가 말을 합니다. 붙이면요. 단수를 쳐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받자니 따내서 안되고 이으면 이 자리로 끊어버려서 지금 백이 살아가죠. 여기 붙이는 수, 맥점이 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맥점이 아닙니다. 실패예요. 그러면 궁도를 하나 줄여볼까요? 이렇게 궁도를 줄여보겠습니다. 백이 막으면 저쳐서 이 자체로는 지금 백이 잡혔지만 역시 이쪽 단수가 있습니다. 이쪽 단수 칠 때 이을 수밖에 없는데 끊을 때 패가 나긴 합니다. 아까보다는 물론 패를 내서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 잡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고요. 더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단수 치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백은 따내는 수 한 수겠고요. 흙이 넘어가는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수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맛보기로 백이 탈출이 가능하고요. 이쪽 밑으로 단수 쳐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또 여기 한 점을 따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이 없어요. 흙 두 점이 연결이 안됩니다. 여기 두면 끊고요.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안되겠죠. 백이 어디에 두더라도 흙 두 점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경우의 수가 작아지고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쪽 단수를 맞아서 안됐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들 수는 있는데요. 그럼 백은 가만히 뻗어서 응수합니다. 막아도 또 한 번 뻗어서 응수하면 이번에는 사궁도로 살았죠. 이 돌 잡을 수가 없는 공도로 이 자체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안되고요. 약점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정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뭐 이런 데 치중을 해볼까요? 여기 치중도 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뒤쪽으로 받아주면 이건 흙한테도 묘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뻗어서 두면 이거는 단수가 선수라 젖히는 수가 있어서 흙 두 점이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두자니 역시 따내는 수가 선수라 패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흙한테도 묘수가 있죠. 바로 여기를 이렇게 한 칸 뛰는 수입니다. 이 수로 인해서 이거는 잡았습니다. 아무리 단수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다음 수가 없죠. 따내면 들어가서 잡았고요. 여기 두고 지금 이을 때 따내면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백이 자충이죠.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묘수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백이 끊어버리면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 안된다고 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되는 진행이에요. 그냥 일견보기에만 급소지 여긴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수순들 보시면 여기 단수 이쪽 공배이음 만회모 붙이기 치중까지 해봤는데 정답이 없었죠.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문제 일단 첫번째 수는 이 다섯개 중에 없습니다.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불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번째 수는 여기 단수가 정답이었어요. 이 단수가 왜 정답이냐면요. 지금 백이 이곳에 나가서 받았을 때 안형을 좁히면 아까랑 똑같이 백이 응수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연속된 단수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힙니다. 딴에도 뻗어서 백이 자충이라 잡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쳐도 똑같아요. 여기 나가면 단수 단수 끊을 타이밍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요건 잡을 수가 있는데 백도 여기서 이곳에 나가서 응지하지 않고 백이 딴여서 둘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딴여서 둘 때 정확한 응수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단수라고 무턱대고 치면 요거 따내서 아까 위에 붙어 친 결과랑 똑같이 되죠. 요거는 안되겠구요. 이 한 점을 어떻게든 연결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 놓였습니다. 이 자리도 별로겠죠.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 했었던 폐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역시 이수도 안되겠구요. 이 장면에서 그렇다고 뭐 이런데 한 칸 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견보기에는 이수로 연결이 된 것 같지만 단수가 선수구요. 이을 때 먼저 젖혀가는 수가 좋습니다. 먼저 젖혀갈 때 끊어가면 이곳에 가만히 들어가서 있는 수와 단수가 맛보기로 결국 한 점을 끊어서 살 수가 있구요. 뒤쪽을 두고 싶은데 역시 이번에도 이 자리를 물어봤을 때 이으면 여기 막아서 흙이 자충이라 끊겼고 결국 뒤로 받아야 되는데 100이 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두 번째 묘수가 필요한데요. 여기 한 칸 뛰는 수도 안됩니다. 이 수도 맥점처럼 보이지만 단수가 선수라 가만히 이렇게 뻗으면 연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먹여치고 단수 치는 순간 여길 이을 수가 없죠. 그대로 뚫리기 때문에 역시 100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의 묘수 잘 찾아야 되는데 자충을 이용해야 됩니다. 바로 가만히 뻗는 수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의 묘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를 뻗어서 단수 치면 이어서 이 다음에 이 한 점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따내버려서 오히려 100이 자충에 걸립니다. 그럼 이 단수 안 치면 자충에 안 걸리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수를 꼭 쳐야 돼요. 여기 두고 이렇게 칠 수가 없죠. 바로 따냄당하기 때문에 결국에 쳐야 되는 자리로 이 다음에 자충에 걸려서 100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일선 단수에 가만히 뻗음 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넘어가면 역시 이 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충에 걸렸습니다. 오늘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첫 번째 수도 중요했지만 세 번째 수가 기적의 묘수였습니다. 이 수를 찾는 문제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